야 너 아까 못 봤지? 이사장님이랑 갓수정 나란히 오는 해. 아 그걸 딱 찍었어야 했는데. 내 정보에 의하면 이사장님하고 갓수정 고딩때부터 사랑하던 사이래. 네? 둘이 완전 유명했대 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 1, 2등 커플. 오 이사장 전교 1등? 아니 갓수정이 전교 1등. 이사장님이 사랑을 위해 양보한거지. 날 이긴 여자는. 니가 처음이야. 날 위해 젖은거 알아오세요. 나두니가 좋아. 야 이 개조라 이. 무슨소리 하는거야? 손수정 나나치고 따로 있거든? 누군데요? 누군데요? 어. 아 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피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 진실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했다. 다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멀리서 찾지마 친구들. 파스칼이에요. 아니야. 오빠는 그런거 몰라도 되지. 오빠는 얼굴이 복지니까. 흠흠. 흠. 야. 니들 여기서 뭐야 참 시원해. 안 나가? 쌤. 최악인데 남친 생겼죠? 개소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남친이야? 어 쌤 너무 오버한다. 쌤 저 다 알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사장님이랑 사귀었죠? 이사장님 유학가서 헤어졌다가 다시 불붙은거죠? 개소라야 이사장님이랑 아무 관계 아니니까 헛소문 내지 말고. 니 소설에도 쓰지 말고 어? 그냥 사귀면 안돼요? 개소라 니야 그럼 그렇지. 저기 왔는데 씨. 야. rooftop이 될까더라구요. 둘. OL. 저는 뭔가 다 퐈 한번로기를 구성이고 감사합니다.